영화 한 편을 보면서 저한테 되게 기적같은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영화가 드문데요. 용기있게 이런 영화를 선택하시고 제작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배우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너무 재밌고 귀엽고 그런 분들이 아름답게 슬픈 영화였어요. 저는 너무 감동하면서 아직도 눈물이 있어요. 멋진 스토리와 영상 위에 음악 그리고 배우들의 퍼포먼스 너무너무 감동 깊게 봤고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눈물 찔끔하면서 갔는데 행복하다가 슬프다가 슬프다가 영화 너무 재밌었어요. 기적 짱! 9월 15일날 꼭 이 기적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올 추석 우리 가족이 함께 보기에 참 좋은 영화 기적 많이 보러와주세요. 기적 화이팅! 영화 기적! 약정 약정 약정!